배울 속담은 아우아피선 입도 촉하지 말랜 하는 말이시죠 이날에 식객 집 식객 허연한 다음엔 그 할머니가 이제 어멍신데 요 반들 식객반 태우라 하여그네 말을 건너 식객이 뭐예요? 식객은 한 거는 제사라 행한다 아 제사? 제사는 알죠 그 조상님들신데 이제 이렇게 1년에 환분석 절하고 그 다음은 이제 음식 올리고 가요 그거 다 식객 끝나면 이제 식객반 형의 요 많은 차롱에 차롱? 응 요 많은 차롱에 이제 요직은 말로면 차롱은 이렇게 식판 같은? 응 그렇지 아 그거 옛날에는 대낭으로 짠 이제 그걸 차롱에 하는데 그런 차롱에 이제 떡도 넣고 그 다음은 괴기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독색이전도 넣고 독색이전이요? 응 독색이전에 넣은 거는 요새 말로 계란 계란? 계란용 지진거 아 계란? 계란후라이? 그렇지 계란후라이 계란후라이 뭐 하여간 그 전을용 독색이전 지진거 하면은 그것도 이제 그 독색이전는 할망하루반들 이 우떼운떼신들 벗긴 그거는 안해질 아니죠 무상원은 막 기어여분하네 아 옛날에는 달걀이 기어였어요? 그럼 경호역은 이젠 그런 그 식갯바늘 차롱에 놓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운역집, 알력집, 동착집 이젠 또 진 울래한 그 울래의 집이 곰롱 이렇게 이제 너누랭 한다 경험에는 이제는 우리 현지 어멍신 뒤 그거를 너누랭 영영 이제 너누누디 하도 그 허설 좀 부해난 그 집 헌집이 있으나 그 집은 영 걸러동 그 집은 빠동 이젠 너누랭 허여부니깐 네 이제는 진영 날은 그 아이가 식갯떡 들르고 식갯떡 허여난 거 들러가지고 이제 놀이터에 나오는 거야 네 옛날 놀이터는 멀방에 여행 허여근에 이제 또로 놀이터가 있어 아 그 놀이터에 나오면은 이제는 우리 현지 뭐 개똥이 멀똥이 막들 이제 하영들 모다치면은 그러면은 어 너 왔으면은 이제는 너네 식갯 반 단 태화신하네 너네 식갯 이제 그 똥 먹은 데야 영영은 이제는 갔는데 헌 아이만 안 먹은 거야 안 먹었어요? 어 그거는 어제 그 집인은 식갯 반을 이제는 빠분 거야 이제 그 뒷만 똘라불어서 빼버렸어요? 그렇지 야 이 똘라보니깐 그 말을 이젠 들은 그 이 아이가 어몽신디간 과라본 거야 응? 우리 집만 똘라불었다고 큰일 났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아이 어몽이 어떤 거에요? 여기서 화났어요 그렇지 화나가지고 이젠 그냥 돌려가가지고 응? 왜 우리 이제 응? 그렇지 응? 그처럼 우릴 내밀 수 있을까? 맞아 어 경험은 그냥 문 발로 팡 차더네 그냥 어? 용심나네 이젠 가버렸거든 경허니깐 아이들 앞에서는 아이들 앞에서는 서는 함부로 함부로 말을 허용은 말을 하면 어떤 거에요? 안 돼요 어떤? 막 싸우게 돼요 그렇지 그거를 제주도말로 소돌이 난다 하는 말이 있어 소돌이 난다가 싸움이 난다 아 경허해가지고 이제는 좋은 일을 허용도 구조지게 되는 어 그러한 에 속담에서 네 앞에서는 입도 촉말라 하는 말이 선하쩌하는 거에요 아 아 알았을 거냐 네 cut 싸우지 Rah 한글자막 by 한효정